산업재해로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숨지거나 두 명 이상 중상을 입으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자로 시행됐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처벌받던 관례를 깨고 실질적인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황구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철거 도중 갑자기 상판이 무너져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던 영월 상동교 붕괴 사고. 영월 중석광산 갱도 안에서 낙석에 맞아 숨진 70대 광부. 원주의 주택 해체 현장서, 지붕이 무너져 목숨을 잃은 60대 노동자까지. 사고가 지금 일어났다면 모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등 50인 이상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하고 처벌 수위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산재로 노동자가 숨지면 지금까지는 7년 이하의 징역, 실제로는 실형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기존 최고 1억 원이던 벌금은 사업주에게 최대 10억 원, 이와 별도로 법인에도 50억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주에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는 물론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됩니다. 원주시는 재해 예방관리팀을 신설하고 내부 직원들은 물론 시정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감독관 3명으로 중대재해 사건 전담 수사팀을 발족했습니다. 경찰로 치면 광역수사대에 해당되는데 중대재해로 규정된 노동자 사망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중상사고를 직접 수사합니다. 광원권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를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인원이 보강이 돼가지고 수사팀이 설치됩니다. 법이 시행됐지만 보완할 점이 더 많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산업 전반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가 모호해 원하청 간 책임 떠넘기기를 부추기고 여전히 발주처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로 법 적용이 미뤄졌고 5인 미만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최고경영책임자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고 발주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법의 효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최근 2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강원도에서만 62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오는 7월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도입됩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이른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